반갑습니다. 메가스테이 과학탐구 지구학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이제 끝났죠. 이제 딱 수능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30일 남은 최종 마무리반 좀 정리 잘해가지고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자, 그 마지막 시험이 우리 10월 기업청 모의고사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이제 퇴적구조 내용이죠. 연은, 사측리, 건열이 있는데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연은이니까 A가 연은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는 사측리에 예스가 들어가는 내용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B가 건열이 될 거니까 사측리하고 건열의 차이점 중에서 사측리에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퇴적물의, 건열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 같은 건 알 수 없는데 우리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는 퇴적 구조니까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봅시다. 기업번, A는 연은이다. 맞네요. 그 다음, 니은번.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형성이 되는 건 퇴적구조 중에서 점위층이고 건열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보통 잠겨있던 퇴적층들이 물이 마르거나 건조한 환경, 아니면 용기 등에 의해서 건조한 대기 중에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환경은 아니다. 자, 다음 2번. 자, 그림은 지구에서 XY 단면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하고 지표면상의 지점 A하고 B를 나타낸 건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온도로 먼저 바꿔놓자고 속도가 느리다.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다. 반대로 온도는 높다. 속도가 빠르다. 온도는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색깔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이 온도가 낮은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이런 지역이 풀룸 상승류가 나타나는 지역. 이렇게. 자, 그럼 보자. 기업번. 온도는 기업하고 니은 지점이 있어. 누가 온도가 높아? 얘가 온도가 좀 더 높네. 그러니까 기업이 니은보다도 온도는 높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번. A는 판의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여기가 만약에 판의 경계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풀룸 상승류가 모두 판의 경계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그 풀룸 상승류가 판의 경계하고 연결된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동아프리카 열국대처럼 발산형 경계하고 연결되는 거지 수렴형 경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수렴형 경계는 차가운 풀룸하고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섭입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 좀 연결이 되면 될까? 발산형 경계하고 풀룸 상승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 B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풀룸이 있는 게 아니고 섭입형 경계에서 가라앉아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 쪽으로 가라앉는 오히려 차가운 풀룸 내지 풀룸 하강류가 존재하지 풀룸 상승률은 아닌 거고 자 다음 3번 갑시다. 자 가는 이제 E0에서 E7으로 구분하는 게 타운 은하인데 타운 은하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타운 은하의 납작한 정도인 편평도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E7 은하 면은 편평도는 실제로 7이 아니고 편평도는 0.7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편평도가 커지면서 모양은 좀 더 납작한 타운 모양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다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인다.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 여기 뒤에 이제 A, C까지 붙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선 8을 가지고 있잖아. 나선 8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막대 나선 은하 이 사진에 해당되는 건 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게 이제 불규칙 은하지. 불규칙 은하는 기호로 이 레귤러는 뜻으로 이렇게 쓰지. 불규칙 은하는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선간물질 함량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자, 그럼 격방 이 7하고 이 0 중에서 구형에 더 가까운 건 이 0야. 숫자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규칙적인 구조가 불규칙 은하가 타운하고 나선 은하하고의 차이점이 타운하고 나선 은하는 그래도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은하들인데 불규칙 은하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불규칙 은하의 특징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그림의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나선발 있고 은하 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도 있네. 막대 나선 은하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이건 실험 과정만 좀 잘 봅시다. 먼저 가부터 봐볼게요. 가에 일단 기역 자, 기역은 일단 수온이 10도야 그 다음에 염분은 34 PSU인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커 A에 수온이 10도이고 염분이 36 PSU인 소금물 200g을 만들었대요. 자, 자, 니은에는 이제 비커 A에 넣는 거지. 그럼 수온은 똑같이 10도에다가 염분은 36 PSU인데 여기에 이제 소금물 200g을 만들어놓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비커 B에는 10도인 증류수 50g에 조각 얼음 50g을 넣어서 녹인대요. 자, B는 똑같이 수온은 10도 증류수입니까? 10도 증류수에다가 증류수 50g에다가 그 다음에 얼음 덩어리 50g을 넣었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B에 각각 다른 색의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래서 A에 소금물 100g을 수조에 한쪽 벽을 타고 내려가게 천천히 부으면서 수조 안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비커 C가 나오네 또. 비커 C. 비커 C는 비커 A에 소금물 100g하고 여기 200g 있죠. 그럼 여기서 100g을 부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붓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A에 100g하고 그럼 이건 이제 염분이 얼마짜리야? 36psu짜리지. 그 다음에 얼음을 다 녹인 거. 자, 비커 C에다가는 비에 물 그냥 비 증류수에다가 얼음밖에 없는 거잖아. 그냥 물 100g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게 그냥 싱거운 물이잖아. 요게 물이 염분 편에서 따지면 담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빙하가 녹음으로 유입되는 거. 그러면 요 C는 당연히 염분이 36ps 배달은 어때? 낮아지겠지. 계산되지만 굳이 계산까지는 않아도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의 소금물을 수조의 반대쪽 벽을 타고 내려가게 천천히 보면서 수조 안을 관찰하는데 일단은 수조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은 이거잖아. 얘보다 A는 온도는 똑같지만 염분이 높으니까 밀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벽을 타고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렇게 흘러가겠지. A가 흐르는 거야. 자, 그리고 바. C의 소금물이 이제 동그라미 A라고 됐는데 요건 지문 하나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는 C하고 A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C가 염분이 낮으니까 밀도 자체는 A보다는 C가 좀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심층수 형성 장소에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은 심층수의 형성이 약해지는 거지. 염분 감소, 밀도 감소, 침강이 약해지는 거니까 한번 보기 한번 보자. 기억밤. 밀도는 기억이 니음보다 작다. 맞지? 그 다음 니음번 수조 밑으로 가라앉아서 A하고 C가 만나는데 C가 A보다 밀도가 작은데 A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니음번 활발해진다. 아니야.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은 심층수의 형성이 약화되고 심층수의 형성이 약화되면은 표층수의 형성이 약화되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조위도에서 고위도로 열 수성이 약해지면서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연결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분 갑시다.